대한변호사협회 공인 산재전문 박중룡 변호사입니다. 오랫동안 산재전문 변호사로 활동을 하면서 수많은 산재사건을 다루었는데요. 그 중에서 재해근로자분들이나 사업주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례들을 선별해서 박변의 산재이야기라는 제목으로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33번째 시간으로 출장중 사망과 산재유적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번 동영상에서는 출장중에 급성심근념으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가 산재유적급여 신청을 하였다가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건에 대한 실제 상담 내용을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망인의 배우자가 우선 전화로 간단한 상담을 한 후 사무실에 방문을 해서 대면 상담을 진행했었습니다. 망인 A는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다가 급성심근념에 걸려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급성심근념의 정확한 발병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고 A의 배우자가 유적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부지급 처분을 받았습니다. A의 배우자는 부지급 처분에 대해서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될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출장중에 질병이 걸려 사망한 경우에도 산재신청이 가능할까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물리적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애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의 경우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며 출장중에 발병한 질병이라고 하여도 그 질병이 업무와 관련해서 발생한 질병임이 입증되면 업무상 질병으로서 산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최근 관련해서 출장중에 외국에서 코로나에 걸려서 이런 경우에도 역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급성 심근염의 경우에도 산재가 인정될까요? 질병의 종류는 중요하지 않고 급성 심근염이 출장지에서 업무 수행 중에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기만 한다면 업무상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급성 심근염의 발병 원인은 감염성, 독성, 면역성 등이 있는데 이 발병 원인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는지 그렇게 발병되게 된 원인이 어떤 것인지가 어느 정도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장하면서 이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급성 심근경색 증상이 급격하게 악화되었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심사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어떤 절차를 진행해야 할까요? 심사청구에 대해서 기각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청구를 하거나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미 심사청구에서 기각결정을 받았다면 굳이 재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행정소송의 경우에도 심사청구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출장 중 사망과 산지의 유족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출장지에서의 재해발생 시 산재 처리 절차 등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상담 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